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바로 레전드 페이스입니다. 거부룩하죠. 스탭 이벤토리 코드? 레전드 페이스 업데이트 0.5라 되어있는데 아 뭐야 어? 아 이거 맞나? 어 아닌데 이거 아니면 요건가? 이거 같은데? 오케 다 써봐야지 되네 와 100K나 줘 무려 5쨈을 그냥 무료로 주고 1쨈 무료로 주고 3쨈 무료로 주고 10쨈 무료로 주고 10쨈 무료로 주는데 나이스 나이스 단순하네 아 뭐야 100랩 돼야 돼? 킹피스 그냥 똑같네 그럼 칼 파는 애가 한 명점은 있지 않나? 너 카타나 파야지 이거를 자라 그럼 바로 스탯에서 자 고르고 코드에다가 찍고 얘 뭐야 아니 얘는 똑같은 거 아니야? 넌 누구 아니 어디 써 1랩짜리 퀘스트가 없는데 그냥 1랩 전까지는 그냥 1랩 아 뭐야 0랩이? 뭐야 오야 데밍이 세다 남면 스탯에서 32랩을 스펜스 1랩 1랩 2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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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랩 해외 2랩 3랩 2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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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랩 2랩 1랩 3랩 1랩 1랩 3랩 2랩 좀 쓰나미가 무슨 있는데? 백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? 다다다다다다 50렙까지 한번 해볼까? 내 코드가 좋긴 싶어 50렙까지 한번 해볼까? 오케이 보스 그냥 보적? 보적이 맞나? 산적인가? 50렙까지 해볼까? 50렙까지 해볼까? 50렙까지 해볼까? 50렙까지 해볼까? 50렙까지 해볼까? 50렙까지 해볼까?